워의 김호찌님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3,000원짜리 문상도 있어요? 5,000원이 아니고? 나도 문상을 안써서 갑자기 해를 보니까 애가 정신을 못차려 놀란 숨소리 봅시다 스팀팩이 됐어 퀵세이브가 F5번이었지 여기를 좀 뒤집시다 펄스말 서류철 스탯은 아 일단 컨셉은 자본주의가 나은 괴물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돈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이 험란하다보니 그러내고 난이도가 높아서 근거리는 좀 빡셀 것 같은데 뭐 둘 다 해보죠 일단 그리고 카리스마 만땅 캐릭이에요 이거 능력치 볼 수 있나 이거 스탯 어떻게 보더라 아 여기 있구나 이거 매력 왜 플러스 1이야 나먹겼나? 아이템? 흠 왜 11 됐지? 행운 럭키 세븐 매력만땅 인지랑 지능 민첩 뭐 조금씩 올라간 약탈? 뭐 능력가도 하는거죠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모든 짓을 일삼는 잔악괴야 아들 찾으려면은 어? 못된 짓도 하고 다녀야지 물론 뭐 착하게 살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진짜 착해요 사회생활은 그니까 뭐 방송이나 게임에서는 좀 싸가지가 없고 못된거지 그니까 어차피 이거 게임이잖아 내 실제 성격을 생각 안하고 진짜 게임에 녹아들어서 내가 어? 잔악괴가 되어볼게 믿어 의심하지마 내가 진짜 잔악괴가 뭔지를 보여주겠어 스토리 진행도 진행인데 기상천약에 잔악괴가 되어보지 어흐 어흐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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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직까지 있었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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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맞고 살아남을 로봇이야 어떻게 보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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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하드에다가 난이도 증가를 깔아놨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갔어. 미국 기분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 도련님은 지금 같이 있나요? 도련님은 이제 션 아들이죠. 아 납치를 당했다. 게임 소리 잘 들리죠? 원래 게임은 어려워야 재밌어. 쉬우면 좀 시시하잖아요. 200년? 200년이요? 뭐? 너는? 좀 더 210년이요. 얘 지금 술 들고 있는 거 아니죠? 다리에. 내가 잘 봤나? 아 아니구나. 술인 줄 알았어. 왼쪽이 저 노란색. 너 상태가 좀 맛이 갔니? 마탱이가 갔어. 마탱이가 갔어. 역시 카리스마. 근데 로봇이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감정을 가진 로봇이라. 곧 우리 현실에서도 저런 게 나오겠죠? 알파고 그렇게 돼가지고. 너도 녹슬었어, 임마. 그만해, 임마. 시끄러워. 아들 찾아야 돼. 지금도 있어요? 왜요? 홀로테이프를 찾긴 했다. 아내분이 주인님께 깜짝 선물로 드릴 생각이었나 봅니다. 자기야 안녕 습득. 나 이거 처음 습득해보는데요? 이거 아까 그 위에 카리스마 지문 찍어서 그런가? 2회차까지 할 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오, 나 이런 거 처음 보. 항상 주운 거라고? 말도 안 돼. 나 2회차까지 몰랐는데. 이상하다, 나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내가 못 본 건가? 저거 한 번 틀어봐야겠어요. 나 한 번도 못 봤어. 레인보우 하다가 이거 하니까 또 에임 적응이 안 되네. 시험치죠. 곤충을 박멸하라. 수색을 하라. 무명실은 쓸데가 없지. 마우스 감도가 되게 빠른 것 같은 느낌? 좀만 조절해야겠어요. 요거 끝내고. 역시. 속인 터렇게 잘 써요? 아, 시간 낭비된. 콩고드에 중무장한 사람들을 본격이 있다. 음... 말을 지키겠습니다. 처음에... 그거를 못었지? 그... 아, 뭐야 이거. 아이씨. 머리핀 못었죠? 내가 하도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안 나네요. 시간을 넘어. 콩고드를... 콩고드를 조사하라. 머리핀 있으면 초반에 저기 상작 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도 머리핀이 없고. 근처에 머리핀이 있었나? 없는 것 같네. 오랜만에 해서 저도 기억력이 영 가물가물하다 보니. 챙길 거는 챙기고. 음... 요기에 그게 있었나요? 그... 능력치 올라가는 거. 우리 원래 집. 여기가 아닌가 본데? 이집이었나? 요거 하나 찍고 가야지. 여기구만. 어... 민첩 찍어서 이러면은 능력치가 31 437 음... 됐스. 능력치 올리고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 숨겨져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저게. 콩고두로 갑시다. 콩코드지. 자꾸 헷갈리네. 하... 그리고... 잠깐만요. 마우스 감도만 잠깐... 잡아야겠다. 저게도 빠른 것 같은데. 뭐 상관없을려나? 그리네이드를 얻었다. 음... 인벤토리. 마우스 온으로 맨 마커를 선택하여. 이거 튜토리얼 이거 못 없애나? 되게 거슬리네. 어필... 그리네이드. 음... 소루탄을 얻고. 308 옷 바꿔 입읍시다. 음... 뜰깨고기. 뜰깨고기. 샷건. 초반에... 요거는 모드로 넣은 거예요. 밸런스에 전혀 영향이 없는. 어... 저거는 그냥 모드야. 모드. 오히려... 1차 세계대전 무기를 좀 써보고 싶어가지고 모드로 넣어놓은 건데 실제 폴아웃에 있는 같은 308 탄을 쓰는 무기보다 약한 거예요. 밸런스에 전혀 영향을 안주는. 그냥 스킨이라고 보면 돼. 어떻게 보면. 근데 졸라... 잘 만들었어. 모션. 장난 아니야. 개잘만듬. 우리 똥강아지 어디있어. 안녕. 넌 잡종이구나. 넌 잡종이구나. 사기총기는 내가 재미없어서 안깔죠. 일부러. 그래서 일부러 선랭이 딸리는 간지... 총을 그냥... 열어놓은 거고. 선풍기는 꼭 가져가야 됩니다. 전쟁전화 때... 토스터... 평두껑... 아 홀로테이프. 이거 한번 읽어볼께요. 자막 안나와 이거? 이건 자막이 안나오나?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아 이렇게 해야되겠구나. 잠깐만요. 여기서... 테이프를 넣을 수 있잖아. 어떻게 넣었지? 아 나 기억력 진짜... 아 여깄다. 이렇게 해야되잖아. 이거 한번만 읽어볼께요. 나 이거 처음 한번 보는거라가지고... 다잉라이트? 아니야? 제대로 해보진 않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나 보지인지... 흠. 아 나 앞에서 싸우네 저거. 어우 씨 끄비야. 자막이 나오다 말잖아 이 녀석아. 가면서 들읍시다. 가면서 들읍시다. 끝이야? 되게 간단하네. 내가 알기로 요기에... 총이 있는걸로 아는데... 아 비켜봐 똥개야. 아닌가? 제가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런 건물에 총이 있을걸요? 한 자루가? 어딘가에? 이 건물인가? 요긴거 같다. 가져갈건 다 가져가고... 요것도 좋아. 라드의 병뚜껑. 밀주. 머리핀을 본거 같다고? 나는 왜 안보이지? 나는 왜 안보이지? 야 요거 진짜... 상자는 많은데... 깔데가 없어. 머리핀 없어. 이렇게 안가져. 저 건물이었나? 저 건물이었나? 잠깐만. 제가... 워낙 호기심이 강해서... 왠지 여기... 갈 수 있는거 같은데... 에이... 잊고 막혔네. 아까 전 건물에 있었어요? 그래요? 한 가지 뭐! 퍽이나 찍읍시다. 이거 어떻게 내리더라? 휠을... 아 이렇게구나... 아... 진정하는거... 진정하는거... 앨콜중독... 이건 필요없고... 동물... 원래 서바이벌 모드에서는 이게 필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받는 피해 감소에... 무기한도 증가... 어처 또 늘어... 아... 으음... 찬한'd가 타냐? 피범벅을 시킬 수 있다. 의문의 사나이가 나타난다. 똑똑한 바보 어떤 행위를 할때마다 경험치를 얻는다 치명타 피해량이 올라간다 치명타를 1회 저장하여 패치모드에서 원할때를 쓸 수 있다 일단 치명타 찍어놓을게요 뭐여? 옆에서 싸우고 있네 왜여? 한방에 죽음 야 이거 차 터지겠다 뭐여? 역시 게임은 타겟감이 좋아 차 터진다 넌 죽을 것이야 왜 안 터지지? 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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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아프거든? 다리를 자네 그렇지 흐흐흐 저기는 긴긴거려도 돼 흐흐흐 흐흐흐 파이프 곤추 흐흐흐 근데 서바이벌 아이 피케 임마 아이 피켜 똥까너지야 서바이벌 난도가 아니다보니깐 조금 쉽네요 도와달래요 시간을 넘어 자 인벤 정리 한만하고 파이프 권총 볼트 액션 권총 이거 버리고 버리고 기관 권총 하나 들고 버리고 파이프 40을 구경 기관 권총을 이걸로 주고 레이저 머스킷은 내가 잘 안 쓰니 됐어 너 왜 이렇게 쎄니 엄마 엄마 이 데미지가 미쳤네 저거 이게 적들이 인공지능이 증가한 모드라가지고 오지게 잘 쏘네 키도 아픈데 어이씨 급이야 어이씨 이 총을 보여주지 크으 모션 좋다 역시 20,000세스는 죽음 역시 20,000세스는 죽음 아 나 낑겼어 아아 아 저 다리 빼 뿌어졌거든요 역시 AI가 증가하니까 빼꼼해서 쏘네 AI 짜증나네 방금 봤어요? 머리만 내밀고 쏘잖아 쟤들이 일부러 은원패해가지고 저래요 아이씨 아이씨 거기 케이잖아 어떻게보면 여기 게임이 조금 더 다이나믹해지는거죠 뭐 어떻게보면 그래야 좀 더 전략적으로 까지는 아닌데 게도 시시하게 게임을 하지는 않을테니 요기끼리 맞나 게임라 왜 여기가 길이 헷갈려서 이 길이 맞나 싶다 지금 레인보우식스처럼 잠깐만요 키 하나만 바꿔야겠다 이게 안키가 스프린트 됐다 역시 헤드샷에 장사없어 넘나 좋은 헤드샷 엔딩은 그 걔들 누구니 브라더우드랑 미닛맨 둘중에 하나를 갈건데 고거는 생각하면서 해보면서 정할거에요 아직 안정했어 야이씨 야이씨 그걸 못 맞춰? 인스티투드랑 레일로드는 엔딩을 봤잖아 저번에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미닛맨 소속 나한테 신세진거다 돈준다고 했어요 기억해나 난 돈을 바라는 남자지 난 돈을 바라는 남자지 내 알바 아님 계속 뜯기 몇일에 20명이요 우리 어제 8명이요 지금 5명이요 점점 사람 수가 줄어든다는거죠 구울 때문에 흠 잔인한 세상이지 잔인한 세상이지 오토모드는 뭐야 잠깐만 뭐지 오토모드 알겠지 뭐라고 무슨 소리야 이게 1코 1코 2코 1코 1코 2코 2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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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